안녕하세요. 미앤미 고요청 원장 오건우입니다. 원장님, 얼굴 라인 주사라는 게 있던데 얼굴 라인 주사가 혹시 어떤 건가요? 지방 융해 배출에 효과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얼굴 라인 정리에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얼굴 라인 주사의 효과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방을 융해시키고 배출하여 얼굴의 윤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원하는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원장님, 얼굴 라인 주사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평균 시술을 하고 나서부터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속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얼굴 라인 주사 시술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네, 주사 후에 약물이 퍼지지 않도록 4시간 정도 늦지 않도록 하고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얼굴 라인 주사 하나 가지고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원하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슈링크나 인모드 같은 리픔을 병행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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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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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